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한 윤석열 후보나 권영세 씨, 김기현 씨가 옳은지 아니면 당일 투표를 독려한 사람들이 옳은지는 선거가 끝나면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오래 걸릴 일도 아닙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그런 일에 손을 담그지 않기를 바란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그는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같은 선택의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선거는 문제가 없고 사전투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선택과는 아주 정반대의 선택을 뜻합니다. 아무튼 공병호TV는 이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부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역선택을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마 역선택의 대부분은 윤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 사전투표 동료의 지지한 쪽에 아마 포함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8시간 동안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5만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아주 중립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2월 27일 날 경남 포항 죽도시장 유세 경북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만 2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윤석열의 주장이 옳다 34%입니다. 윤석열 주장이 털렸다 62%입니다. 잘 모르겠다 4%입니다. 아마도 설문조사에 응한 대다수 시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다수는 아니지만 5만 2천여 명 가운데서도 무려 62%가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동료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망감은 윤 후보가 4.15 총선과 부정선거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그렇게 보고 있다. 아마 이와 같은 부분에 따르는 그런 실망감이라고 봅니다. 2월 27일 날 포항 죽도시장에서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으로 사전투표 동료에 나서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중앙일보의 이지영 기자가 윤 공정한 선거에 이루지도록 감시할 것 걱정 말고 사전투표해달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하단에는 많지 않지만 딱 6명의 시민들이 장문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주 긴 의견을 모두가 윤석열 후보의 선택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표현을 좀 순화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뭘 걱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 2인입니다. 일찍이 저는 두 후보에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윤석열 후보가 그 한계를 못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부정선거가 어렵다고요? 에라이? 4대 원죄를 저지른 사람아 사기탄핵의 주역이고 적폐청산의 주역이고 부정선거의 불기소의 주적이고 문재인 하수인들이 수없이 많은 불법 부정 등 면제부를 준 사람이 당신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더니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군요. 이렇게 아주 혹독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분도 국민의힘과 윤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이번 사전투표 동료를 보면서 이 양반이 한참 멀었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신민 2인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공공선거 시나리오가 거의 세팅돼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마침내 윤석열까지도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없다고 무식한 소리나 찌그리고 있으니 정권교체는 완전히 물을 건너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무게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공공선거가 우려가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사전투표하지 마시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지 상상이 안갑니다. 정말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특히 이번에 사전투표 동료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최종 선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감을 피력한 분이 바로 신민 2인입니다. 신민S님입니다. 사전투표 보관소 CCTV 설치는 선관위에서 결정되었습니까? 설치 이후라도 바꾸치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몇 분간 정정시키고 바꾸면 끝입니다. 보관함 철저히 지키는 방법으로 국민의힘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실무적인 내용을 또 지적하신 분도 계십니다. 다시 신민S님은 다른 분입니다. 사전투표하라고 하는 것 보니 윤석열 후보가 맞댕이가 갔나 봅니다.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는 한순간 지는 게 한순간입니다. 흑하고 날아가고 맙니다. 윤석열 후보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신민 Y님은 사전투표 제대로 감시할 능력이나 있으면서 사전투표 하라는 거요? 선거 감시도 제대로 못하는 문흥왕 정당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신민 Y님은 사전투표 사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4.7 보궐선거 이 모든 선거에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들이 이미 일어났는가를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이렇게 선거 막판에 사전투표 독렬을 하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 2년이 가까이 돼가는 시점에서 제1야당 후보가 이 정도의 상황인식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거의 바닥 수준이나 바닥 이하의 수준입니다. 양식 있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보통 생업의 종사군 시민들도 갖고 있는 사전선거에 대한 우려, 그런 상황인식 능력을 윤 후보가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 후보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일어났던 그 기이한 일들은 아직 방송에서 설득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지난 2년 동안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독렬한 선택으로 이미 끝난 것을 뜻합니다. 출구조사가 끝나고 나면 마치 크리넥스처럼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신민이의님이 지적한 것처럼 좌파 장기 집권의 긴 터널 속으로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해야 된다는 점이 남게 됩니다. 윤 후보가 말은 그냥 참고하고 오늘 이 방송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투표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소신있게 여러분들이 믿는 바대로 당일투표나 사전투표 중에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일을 하는 사람의 수준들이 저 모양이니까 국민들이라도 깨어나서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에 한국의 역사에서 나라일을 맡은 친구들이 잘한 적이 별로 있습니까? 전쟁투집은 다 도망가기 바빴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나마 산업화 역사라도 없었으면 정말 역사책을 읽을 기분이 안 나는 것이죠. 국민들이 깨어나서 많은 분들이 당일투표에 참여하셔서 자기 표를 지키는 그런 아주 결기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윤 후보 당신 생각은 당신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 생각들 하겠다. 이런 결기 있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정말 사표가 되지 않게 죽은 표가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표를 될 법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될 법한 사람들에게 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독려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아마 저 양반이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그런 말이 나오니까 어이가 없고 기가 차고 참 사람 그렇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운 좋게 참 후보가 된 사람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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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